한화생명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5년 KSQI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생명보험부문 1위로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됐습니다. 한화생명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27일 63빌딩 세미나실에서 김현철 고객지원실장, 구도교 CPC전략실장,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유인상 부사장 및 콜센터 매니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화생명은 10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하여 4년 연속 1위로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화생명은 2013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고객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고객상담 체험석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업계 최초로 야간 및 주말에도 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시간을 확대하고 불만 고객 방지를 위한 불편 상담 전용 대표전화를 개설하는 등 콜센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최고로 인정받은 한화생명 콜센터는 고객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콜센터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를 본원적 서비스 집중의 해로 정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생명 이주연입니다.